자 이번 시간에는 샘여림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알프레드 교본에도 나와있죠. 왼쪽이 가장 약하게 치는 거고 오른쪽이 가장 세게 치는 겁니다. 피아니시모는 가장 여리게 아주 여리게 피아노는 여리게 메저피아노는 조금 여리게 메저포르테는 조금 세게 포르테는 세게 포르테시모는 아주 세게 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은 메저포르테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악보에 이런 샘여림표 기회가 없다면 메저포르테로 연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메아리 왈츠 예제곡을 보시면 악보에 포르테, 피아노 메저포르테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음표 밑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음표 위에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한음만 세게 치거나 여리게 치거나 하는게 아니라 다른 기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샘여림표 지시를 계속 따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번째 마디 시작에 포르테가 나오고 있으니까 두번째 마디 끝날 때까지는 계속 포르테로 연주를 하시고 세번째 마디부터는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번째 마디 끝날 때까지는 피아노로 연주하다가 다시 다섯번째 마디에서 메저포르테가 나오니까 거기서부터는 메저포르테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곡을 연습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거에요. 처음부터 쎄게 쳤다가 약하게 쳤다가 악보 보기도 바쁜데 이걸 다 적용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메저포르테로 계속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연주가 조금 익숙해지시면 샘여림표를 적용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데모 연주를 들어보시고 이런 샘여림표 기호를 잘 연주 하신다면 연주에 표현력이 많이 드실 거에요. 뭐 쉽지 않은 연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 목소리도 로봇처럼 다 똑같이 얘기하면 음악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리듬으로 연주를 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양한 크기의 연주로 세게 연주할 줄도 알고 작게 연주할 줄도 알아야지 음악적인 표현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자와 하나님의 단икât의 연주로 소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user의 mencionama